굴복해라 그럼 블이지마 던질것은 없다 오케이 가버려 기행어 하나 만들어보죠 유일하게 창작한 유행어 폴가이즈 좀 비슷한가요? 아님 말고 호날두 팬이신가요? 제가 초코를 잘은 모르지만 요즘에 좀 여론이 안 좋지 않나?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좀 몇 년 전부터? 초코는 잘 모릅니다 Do you know? 흥민손? 흥민손, 연하킴, 비빔밥 보란의 방패 호날두 키네? 케인해서 그렇구나 아! 아 땡겨와서 그치 지금 풀고 무빙으로 피해서 좋습니다 아! 아 괜찮아 두 개 정도야 사소하다 아 아 리신이 칼부를 먹었네요 리산드라가 3렙에 호응이 더 좋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리산드라가 3렙에 호응이 더 좋기 때문에 아 아 아 최대한 이득 보자 상대가 텔포도 없어서 라인 좀 태우면서 롤아카가 왔네 와 너무 아까운데? 아깝다 아깝다 맞아줘 맞아줘 해줘 오케 좋아요 제약골드 이러면 좀 메꿨죠 오 오 좋은데요 이거는 비신은 어디가 찍었는데 오 좋아요 잡았죠 이미 못 잡을 수가 없는 구조 그냥 천천히 합시다 에라이 과용 사리면서 합시다 제가 지금 제약골드 달려있어서 죽은 안돼요 서라카드 왔네 오 맞췄다 좋아요 어 이거 완전 신궁인데 이고리에서 맞춘다고? 궁맞으면 할만해요 좋습니다 바로 궁 뺏어버리기 사안 중 사안 중 나오고 있긴 한데 뭐가 되려나? 좋습니다 천천히 하자 범멸쓰기 아깝다 그쵸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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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좋습니다 야 왜 이렇게 악하냐 흐헤헿 생각보다 악하네 앞에를 던져주고 이 두 명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리신 없거든요 어 맞았다 알았죠 어우네 좋아요 어? 아니 뭐야 어... 서머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순방했나? 아슬아슬하게 순방 야 근데 어떻게 서포트 1등이냐 어 수고하셨습니다 정글님 설마 외국인이니? 자비 밴 박어서 하려고 했는데 호삐를 밴하고 잭스를 하려던게 아니었을까?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? 고민하는거 보니까 잭스 절대 못하지 어? 아 몰라 켄 점화 들고 하면 이기지 않을까? 점화에 정복자 되면? 이렇게 가야겠다 어 상대팀 원딜에 구마연씨가 있는데요? 볼을 곁들인 효과 낫겠죠? 어? Q2타가 안맞았는데? 아 어 아래쪽도 분위기가 하네 일단 사려보자 그쵸?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욕심이지 그거는 아이고 바텀 어 화이팅 어 나아졌네 라인은 나쁘지 않네요 미드는 와 이걸 피해? 왜 이렇게 잘 피해 이 친구 동넵 저만 됐으니까 이득 좀 봅시다 어 도망가 바로 도망 바로 꿀열맹 여러분들은 안보이거든요 드브 타 스택은 좀 잘 쌓았다 다르킨 변신 금방 하겠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 태어라 텔포 역시 구마유신 다르네 W로 스택을 좀 쌓아야겠다 실패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좋은데요? 잘 쌓았다 이번엔 와 실수했음 힐 났다 와우 보셨나요 혹시? 야 이구리기네 사실 바보 연기가 아니었을까? 그냥 바보 아니었나요 하하하하 네 어? 아 아 와 아깝게 좀 잘했으면 잘 됐을 법 했는데 아깝네 그래도 용은 먹었네요 상대가 용을 안 챙겨놨구나 전력 나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직 안 들리는데요 곧 들릴듯함 아이고 유미야 우리 어차피 전력 못 먹는데 왜 거기까지 나간 거야 와 딜 뭐야 잠깐만 못 잡나 좋아요 여기까지 두부까지 잡으면 좋아요 못잡아 근데 나비 그래도 일단 제압골도 먹었습니다 야 나 봐줄 사람 없었니 두부 먹었다 파워도 깨가지고 그건 살짝 나쁘네 괜찮아 제압골드 한 번씩 다 먹었어 못배드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러면 또 모르죠 내가 텔폭 없어서 바타면 못 가겠다 바로 먹힐까봐 수고한가 버려 버려 고양이 버려 오케이 일단 잘 버렸습니다 드브도 올 수도 있어요 합시다 와 이게 안... 이게 안 돼? 에라이 까비 상대 좀 무리한건데 이거는? 히어라 혼자 떨어졌죠? 잡은거 같은데? 아무리 봐도?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가릴중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겼어 굿 문바로 갈까요? 아 좋았습니다 와 100킬 뿐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히어라도? Q 빗나갔다 할만한데? 아이고 나 피읍이 안됐는데? 아이고 나 피읍이 안됐는데? 아우 맛있다 잘다 그쵸? 온다 딱 뒤에서 어 오네 어랍숑? 아 와 다행이다 5팀이 잘해주는 중 그래도 나름 교환 잘 됐죠 궁을 좀 잘 써야겠다 궁으로 나오기 전에 블라디가 두우니까 피읍이 안되네 어 어 어 어 어 근데 르블랑이 진짜 잘하는데? 어? 어 다행이다 아우 잘하네 좋았습니다 그냥 가야겠는데? 와 팀이 너무 잘해준다 이번판 띄워버리고 나와서 으치 버려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둘이 지금 잘하네 절대 못 막지요 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수고하셨습니다 GG 일부 좋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몰라요 야 이 야 이놈아 야 핫도그 녀석 날 방해해 오케이 아직 안어졌다 아직 모르긴 해요 어 달려 달려 오케이 오케이 일단 1라운드는 뭐야 잭스야 잭스면 케인 한번 해볼까 그냥 게임 시작하면 그냥 무효로 하자 그쵸 시작하나요 네 시작하네요 가보려 네 일단 뭐 들어오는 것까지 성공 뭐야 어 오네 앗 먹기 직전이 오케이 백스킬은 안 먹었네요 여기에서 봤나보다 그쵸 와 이걸 피해? 고소인데 스킬 포션 못잡나? 오 진짜 당했다 휠 힐 날 뻔? 어? 오케이 네 빠지네요 아 빼고 본게 아니라 잠수였구나 흐흐흐흐하 아니 나 뭔가했네 야 나는 아 이걸 빼고 마주네 이러고 있었는데 야 잠수였구나 어 잡았네요 할 수 있나요? 살려주세요 나는 빡빡이다 이게 케인으로 벽 안에 있을 때 뭔가 아늑한 거 알아요? 뭔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보임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